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 TOP9 어떤 이유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9위 우리에서 짜놓은 계획 1.5% 8위 먹으러 다니기 바쁜 연인과의 데이트 1.7% 7위 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한 요요현상 2.0% 6위 살찌는 음식만 좋아하는 입맛 12.2% 5위 오늘만 먹어야지 하는 안이랑 12.3% 4위 군침 돌 정도로 맛있게 먹는 먹방 13.7% 3위 가장 배고픈 밤 차려진 야식 16.1% 2위 움직이기 싫은 귀찮음 18.5% 1위 꿈쩍도 하기 싫은 더운 날씨 18.9% 이 조사가 여름에 진행되었던 조사라서 1위가 이유로 나온 것 같네요 그러면 귀찮음이 1위일 확률이 높네요 4계절 내내 났습니다 저도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준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 일하기 바쁘고 이것저것 하기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모자르기도 하잖아요 귀찮을 좀 하겠네요 세상 귀찮죠 이외에도 여러분들의 실패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성공을 했다 이런 방법으로 성공했다 이런 것도 서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